여기서 가보도록 하자 근데 여기서부터 하네 여기서 어떻게 배트맨 도와주는 것 까지 하다가 관뒀지 저쪽으로 가는게 도와주는거 봐 자 이쪽으로 가는게 어디 가는게 있는거 같은데 자 이쪽으로 그냥 가면 되는거였구만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일단 제가 도와줄게 나 맞네 나 그걸로 하단지 이제 disponible 10 어떻게 여기서 배트맨으로 바뀌는건가하는게 푸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hn 아까 자 그냥 갔으면 캐드원으로 계속 하게 되는건가? 뭐야 북...북...동...뭐... 뭔데 목표가? 자 올라가 자리에 대한 정보가? 아니다. 정보가 다가가. 한 문베지에 대한 정보가 될 것 같아. 너무 많은가 다가가가가가야 되었습니다. 저의 제한은 도와주의 도와주가가 되었습니다. 자, 이 대학은 이거로 다가가야 되었습니다. 이 대학은 아니다.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 있습니다. 내 지지어는 아내로는 안에서 가야 되었습니다. 저의 암에 대한 정보가 되었습니다. 저의 암에 대한 정보가 되었습니다. 내가 이해를 수 있지 않습니다. 하지만 만약에 1년생을 쓰게 되고 나가진 것 같다. 1년생 1년생. — 응... sense of 맨을 닫았다. 문을 아는 것이다. 1단계는 신의 공헌을 적용해. 일단 프로토콜 10을 중지시킨 걸로 미사일 발사하는 거 자 헬리코터 스케일 저걸로 가면 되는 것 같은데 뭐야 아 엘 누르고 있게 어 그렇지 한타는 거 왔어 보세요 야 된거 아니야 범위 초과 범위 초과 아 이게 뒤연결이 됐다 안됐다 이래 오케이 아 이건 파란색으로 됐구나 아 저 헬리콥터를 모두 해야 되나 봐 자 빨리 저쪽으로 올라가세요 저거까지 아 이거 뭐야 안 돼 안 돼 안 돼 오케이 아 물 물 뭐 100% 무조건 매달리지만 않아도 되구만 아 되게 많네 야 저걸 내가 다 해야 된다고 팟 와 되게 많아요 와 내가 미치겠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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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7명이 벌써 사상했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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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인네 어서오세요 근처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근처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범수가 안녕하세요 빨빨빨리 야씨 어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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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있는데 여기 근처에 있었는데 여기 근처에 있었는데 범수가 됐대 야 이씨 미사일도 고맙다 이씨 야 이게 되게 많아요 어 야야 이거 이거 아잇 자 아 아 아 아 아 아 이번엔 스크래치 20몰의 인맥스 전문 근처 경비실을 스크래치 20몰의 인맥스 스크래치 2몰의 인맥스 탈리아의 인맥스 자 저쪽으로 어 원더타워 전방대에 진입해 프로토콜 10을 중지시키십시오 원 원더타워 가죠 네이들 어 오 미사일 반전 탐지했대 아 미치 저기 원더타운건데 아 너무 멀어 벌써 발차가 됐어 야이씨 근데 이거 날개 다 찢어졌는데도 잘 나네 잘 나라 이게 지금 보면 거의 엔딩이 아닐까 싶을정도 인데 지금 거의 뭐 클라이맥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내 생각에 근데 웃긴건 어 한 20%밖에 안했다는거 어 이쪽으로 한거 아냐? 오 오 안돼 안돼 아 이쪽으로 들어가는건가 여기 아래로 여기 아래로 여기 아래로 자 일로 들어가는거 같애요 에잇 어 explosive 음 시간이 없어 지금 계속 본격하고 있어 계속 사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지금 하려면 빨리 해야 돼 지금 어어 아 너무 먼데? 저기 어떻게 가야 되지? 떨어져야 되나? 떨어져야 되나? 저기 좋아 아 여기 여기 맞는 것 같아 자 일단 제 무기를 어 물력화 시키고요 도와주 에이아이 엑스 에이 에이 엑스 아이고 너희들한테 아무렇지도 않게 보인다 하도 에이 에이 엑스 아이고 아 이 야 얘네들한테 맞으면 어떡해 이 쪘다고 놀 야 완전 범죄지 동네지 13구역이지 13구역 야 자리를 잡어 임마 왜 이렇게 자리를 못 잡냐 야 너 임마 그러다 감독님한테 임마 한소리듣는다 아유 야 야 아 이거 안되겠는데 감독님한테 이 엑스라 자르라고 해야되데 아니 얘가 자리를 잘 못잡아요 원래 원형으로 똥글게 해야되는데 얘가 자리를 못잡았어 지금 원래 원형으로 얘네들은 잘했는데 얘만 지금 삐죽 튀어나왔어 아 이 아 이제야가네 아유 저자실 야 몇 명이나 오는거야 거기다 방패에다 전기봉까지 있는데 와 나 쟤 저 쟤도 전기봉인데 아 쟤는 전기봉이 아니라 저거 뭐야 야 오자 아자 아 아 아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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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야 집주지마 물건 좀 집주지마 이 자식들아 오허 아이고 때리려고 하지마 아 아파 아파 맞으면 얼마 아프지 마라 아유 자 오케이 아유 아유 아 저거 방글를 못했어 에스 한 번 막기 시작하면 계속 안 오우 계속 맞는데 안 맞았네 저거까지 맞을 줄 알았는데 오우 저거 뭐야 아유 또 맞았어 자 오우 안 돼 안 돼 오우 에이 오우 아 계속났네 어흑 야 아까 내가 긴장을 안하고 하니까 오 어우! 어엇! 아, BAA? 아이고. BAA였군요. 아 저거 아까 그 그때 조커에 비하면 완전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씨 리아이요 어? 어? 아 아 아 오오! 어? 어 아유 계속 맞아 아 왜이래 왜이래 왜이렇게 계속 맞아 야 정신차리자 어 왜이래 왜이래 이거구나 별거 아니네 씨 야 들지마 돌아가면서 쳐야겠냐? 오오! 저 저 전기복이 이게 거나 거슬리네 아유 씨 어허 자아 어어어어 어 아유 피하고 어 아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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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진짜 미치겠네 아니 몸이 안풀려서 그런가 스칼렛에 와서오세요 아니 아니 무시하는게 아니라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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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면을 잘 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이게 이거 하고 있으면은 채팅창을 이게 싸울 똥 하는 사람을 못 봐요 아유 씨 하하ή 아이 아 아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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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또 또 시작하자마자 한대 맞았네 어어어 어어 야 누가 정 65 어어 오우 야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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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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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된다 안된다 야야야 아이고 아이고 야 저 저 총 총 너 총 버려 어? 어이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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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야 돼 빨리 죽여야 돼 빨리 자 한 대 때리고 두 대 때리고 세 대 때리고 아니 저거 잡았어야되는데 아아 정말 이게 탁 잘봐야돼 잘봐야돼 화면을 잘보고 있어야돼 부금님 어서오세요 오케이 아이씨 아 나 진짜 야 방패 너 방패 빨리 안버려? 난 방패 나는 총도 싫어하지만 방패도 싫어해 아이씨 아이씨 오케이 아아아아아아 또 겁나게 당하고있어요 지금 아아 나 야 전비봉 너도 오우 어어? 아아아아 아이씨 아스라스한데 지금 아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맞았어 음을 이새아 오오오오오 좋아 마지막 꽝 에너지 에너지 와어 에너지 한칸 남았어 한칸 와아 근데 뭐 아까 그때 조커에 비해서는 뭐 껌이죠 껌 여기로 가는건가 여기가 아닌가 근데 여기가 아닌가봐요 이쪽인가 길을 안 알려주기 때문에 나 제대로 가고 있는건지 모르겠네 아 맞네요 제대로 가고 있는거네 이야기요 제 뭐라고 했어요? 제 뭐라고 더벌더벌 그리고 있는거 같긴 하던데 모르겠어요 여긴 어디야 오오 안돼 여기서 그걸로 가야되는가 본데 어 안돼 아잇 제가 잡았어야지 오케이 오케이 하고 여기로 가는건가 아 어디로 가는거야 음 여쪽으로 그니까 아 이쪽으로 가는거죠 이쪽으로 그저 근데 여긴데 아 아 근데 더 멀어졌잖아 여긴가 이쪽인데 자 이쪽으로 가는거에요 뭐 나 맞게 갔는데 오우 다행이다 아하 아하 여기서 다시 이쪽으로 오케이 여기서 밑으로 잠깐만 빨리 하는게 이거겠나 어 이게 뭔전거겠단 말이야 이거 뭐하는거지 처음 시작했을때부터 느꼈던거야 이게 뭐하는거지 저거 치면 되나 저거 치면 되나 어 아 그러네 어 어 어 글쎄요 망했죠 그냥 어 여기 은신처로 어 저거 안되는데 여기는 일단 조금 날아서 가야될거같은데 오케이 어 오 좋고 두 아들 저희들 아니야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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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 어 이 지뢰는 어떻게 못하나? 오오! 아아! 나 이씨 이 지뢰가야 웨인 너야 마지막으로 도착 탱ger포인 3 타워 도착 모든 새로운 도착 일단 이 현서부터 빨리 처리할려고 했는데 아까하고 달라진게 없네? 저저저기인가? 여기는 내려가면 제가 얘네 둘이 다 보는구나 그러면 안되죠 지금 혁lya가 저게 뭐야? 뭐지? 혁신이 뭐야? 하나 둘 셋 넷 아 즉 순찰 패턴이 여기서 오른쪽으로 돌면 쟤를 죽일 수 있죠? 오케이 여기서는 괜찮아 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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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안 돼 안 돼 안 돼 겪힐 것 같았어 지금 나를 멈출 수 있을 것 같애? 아무도 소리 속은 없이 너희들을 모두 다 저성향으로 보내주지 내가 야 근데 너무 밀집해 있는데 여럿 여기 큰 대가 아닌데 자 일단 아 쟤가 지금 반대를 봐야 되는데 얘가 좀 더 가거나 오케이 야 너 이쪽으로 보지마 가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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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저거 눈치챘어야 되는데 아하 나이스 힘드네 아 그냥 지나치면 안되나 그냥 지나가고 싶은데 나 근데 그냥 지나가면 뭐가 안뜨져 자 이쪽 뒤쪽이니까 제 일단 죽이구요 제 시체를 어떻게 할 시체가 아니라 저 기자라는 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 여기만 겁나게 몰려있어 애들이 야 딴 데 가봐 인마 여기서 하면 바로 죽죠 테이크 다운하면 자 한놈만 남을텐데 자 어 이쪽으로 아 정말 어디에 철이 할애가 없네 제 제 제 제 제 제 이여서 아 나이스 어 아 아 저거 저거 할려고 그런거 같아요 저 바로 튀었는데 아 저렇게 했으니까 오 제 제 제 제 제 제 너 인마 딱 깔렸어 아 근데 아 저거 아 저것도 할거 같아서 바로 폈는데 다행이네 아 여기 여기는 장난 아닌데 아 여기 애들 움직임이 신상치가 않아요 다 서로를 바라보고 있고 막 그래가지고 그 시澤 아닐 마 Bisones 일단 저 맨 아래는 out out 아 grabbing 바로 들킬거 같애 아... 기회있는 애가 없네 어렵네 어려워 자 얘네 두명을 한번에 자랑할 수 있을거 같애요 이중테이크다 오케이 오케이 사람이 줄수록 좀더 하기가 편해지죠 이번에 제 저 갑자기만 이동하지마라 오 아아아아아아 나 진짜 세명 처리했는데 거기서 왜 꽝있냐 거기서 소리가 들려가지고 너무 세게 내려가서 천산을 내려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도대체 도대체 타이거 43 도대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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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 나이씨 흥 아까랑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해야되나 참 쉽지않네요 잠시만요